청주 상당경찰서는 부모차를 몰다 한밤중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중학생 16살 A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오늘 오전 4시쯤 청주시 가경동에서 서원구 분평동까지 부모의 경찰을 몰래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차단기 등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